자, 그런 표현. 요건 시간에 요정도입니다.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한다. 뭘 만족스러운가요? 만족스러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치를 또 조절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이 또 수치를 만약에 리플렉트 값을 더 주고 싶다. 저거 불만족하다. 반사들을 더 이빠해주고 싶다. 이렇게 주고 싶다. 이렇게 한 번 줘볼까요? 물이 그렇게 요정도 맑은 물인데. 자, 여기서 한 번 렌더를 돌렸다. 또 한 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좀 더 자연스럽네요. 물이. 좀 더 찰랑거리는 것도 더 살려주고 주변에 반사를 좀 많이 줬더니 물 밑에 있는 매즈들도 좀 살고 이런 겁니다. 이 물도 한 번 보시고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물 같기도 하고 이게 더 물 같기도 하고 어느 게 어디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어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음,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. 좋은 거 굵고 짧게 끝냈습니다. 물 표현은 이렇게 한다. 괜찮아요. 제가 볼 때. 자, 물 표현하는 거. 제가 이것도 한 번 사진 올려놓을게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한 번 해보세요. 맵을 여기다 입혀도 되고 여기다 입혀도 됩니다. 근데 여기다가는 입히면 안 되겠죠. 왜냐하면 너무 리플렉션이 강하니까 물이 너무 세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. 저도 안 해봤어요.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. 디퓨즈 색상을 백색으로 주고 리플렉션에 넣었을 때 물을 또 아니면 이 리플렉션 투과에다 넣었을 때 음, 한 번 해보고요. 또 IOR이라는 거, 이거. 굴절유리라고 했잖아요. 여기다가 맵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. 여러분들이 한 번, 이게 방법이에요.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고,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고,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고,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고 IOR을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. 한 번씩 넣어보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, 이것도 타입을 여러분이 바꿔보세요.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오더라. 나머지는 손대지 마시고요. 여기에서 물에서만 해도 여러분이 여기서, 이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테크닉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거. 그 부분만 해도, 그것만 해도 뭐 수십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. 저는 옆에 강아지 때문에 주의가 좀 산만해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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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